어? 옷 입고 왔다 옷 입고 왔다 옷 입고 왔다 원피시는 입고 온 것 같아요 저거 파란색 그리고 저 모자도 옷 입고 왔다 옷 입고 왔다 옷 입고 왔다 옷 입고 왔다 옷 입고 오셨네 저거 소울 없어졌다 소울 없어졌다 소울 소울 나와주세요 귀에 나올게요 호시 안녕하세요 고맙네요 조심하십쇼 호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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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실려구요? 어디 가실려구요? 폭풍 포즈 한번 해야죠? 폭풍 포즈 한번 해야죠? 폭풍 포즈 한 손으로 하트?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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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트 조심하세요 나오세요 플레스 좀 꺼주세요 고맙습니다 어? 무슨 노래에요? 팬분들에게 들려주는 오늘 요즘 출연하셨네요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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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잘 다녀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수시장공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